어머! 머리가... 아! 사랑해! 사랑해! 맨날 어디서 닥쳐오고 옷 한 벌 사면 그게 바로 더러워지는 아이였어요. 지금이랑 다를 게 없는데? 저는 아니었지. 초등학생 때? 국민학생 아닙니까? 우리 국민학생 때 없었어? 육성회비 냈잖아. 냈지, 냈지. 육성회비 아무것도 모른다고. 모르죠. 나는 진짜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 예뻤어. 진짜로. 나 거짓말 눈마음 안 하려고 했거든요. 나 진짜 예뻐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선생님 알아?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키가 나오는 혈짤분 아줌마. 남은이 선생님이랑 결혼 아줌마 있잖아. 결혼했다고? 아!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나 어릴 때, 갓난 애기 때 근데 아줌마 가다가 어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내려가지고 왜 애기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나 들어서 찍은 사진이 있어. 길 가다가 차에 멈춰서. 아 이거 말이 되냐. 굳이 내려가지고 애기 너무 예쁘다 이거. 아 답답하다 정말. 오빠 진짜 아무리 촬영이라도 그런 거짓말은 치면 안 돼. 아 진짜 나 그거 인사 줄게. 난 인생이야. 나 진짜 예뻤어. 사진까? 이거 오빠 어렸을 때야? 야! 하나, 둘, 셋. 짠! 아! 꼬맹이네. 꼬맹인데 되게 건방지, 시건방지 있는. 똑같네 이거. 어 이거 그거 아니야? 초인종 할 때 내는 그 표정? 아! 그렇지. 아! 이때 5 대 5.. 5 대 5 머리로 했었거든요? 네. HOT. hot. 이때 hot가 대세였거든요? 톤이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. 똑똑똑이. 미친 거 아니야? 내 눈에 만나봐야 내 눈에 만나봐야 내 눈에 만나봐야 하두리 캠 하두리 캠 지금 애들은 모를거야 하두리 귀여워 그래가지고 하두리 캠이에요 아니 나는 봐봐 야 오빠 솔직히 말해 여기 가서 오줌 쌌어 안 쌌어? 아이 그게 기억이 어떻게 안 나 요즘 왜 싸? 요즘 안 쌌어? 끊는 소리 하네 안 쌌지 안 쌌다고 아 이런 개구쟁이 같은 생긴 해도 오줌 쌌다고 수영장 바닥에 이게 똑같이 어떻게 재현할까? 재현이 될까? 재현이 될까? 재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요즘 그 핫한 거잖아 애기 애기로 만들어주는 근데 저는 이거 안 해도 재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? 네? 아니요? 지금 많이 좀 녹았는데요? 털었나 리프팅 리프팅 봐봐 윗토리 벗어 여기 벗고 있잖아 아이 뭔 소리야 윗토리 어떻게 벗어 얼굴 인식이 안 드는데? 얼굴 인식이 안 드는데? 얼굴 인식이 안 드는데? 징그러워 징그러워 몸 싫어 근데 진짜 징그러운 게 뭔지 알아요? 몸은 몸은 있다 뭐는데? 얼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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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 똑같아 그러네 그러네 잠깐 턱 좀 잠깐 내려봐 이렇게 턱을 잠깐 이렇게 내려봐 너의 왼쪽 입구를 살짝 거기 올려봐 그럼 약간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럼 위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야 근데 너는 눈을 위로 안 보고 네 화면을 보고 있어 하늘이 깨끗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찍은 거야 아이고 맞아요? 너무 표정을 벌리니까 안겨워 상큼함이 없는데 그래 상큼함이 없는데 상큼함이 없는데 아 잠깐만 어플 다 망했는지 그냥 그대로 찍혔어 그대로 찍혀도 닮았는데 그대로 닮았거든 지금 입꼬리를 이쪽으로 좀 올려봐 몇 도? 45도 어깨도 좀 고개를 살짝 내리고 이렇게 붙여봐 쌍꺼풀은 이쪽만 보이거든 너무 올렸어 지금 살짝 목표정까지 아 못해봤겠다 진짜 아 잠깐만 이거 비슷해 아 보고싶어 대박사건 이야 대박이지 이거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야 어떡해 그때 했던 행동도 그대로일 거야 원래 남자는 철없어 좀 변해봐 뭐냐 리노 니 내 아련아 니네 아나 니 우리 형은 누군 줄 아나 뒷돌로 따라오나 뺨마리 한 대 맞자 은혜 하나 둘 선생님 하나 맞아요? 어머 바이올린 줘봐 장난 아니야? 아! 바이올린 오른손으로 바이올린 위를 잡아? 오빠 알지? 아기들은 사진 찍을 때 모르잖아, 그니까 아, 미소를 지어야죠! 이렇게 입을 어색하게 웃어 칭찬해줘, 칭찬해줘 어, 입 예쁘다, 입이 어색하게 웃어 어, 아기야, 여기 봐야지 아기야 아기야,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, 야르지 말고 카메라 봐, 카메라, 아기야 아기야 셋 자, 잠시만요 아... 네, 이상, 잘 잘 하실게요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? 저, 저 시간방진 주머니에 놓은 손 아, 왜 귀여운 적을 할까? 왜? 음, 귀여워 음, 귀여워 어! 완전 퀴즈 모델이잖아 어 한 번 더, 지금 한 번 더, 한 번 더 아니, 내가 지금 님 인싸 사진 찍어주고 있는 느낌인데? 어! 야 연락 주세요 퀴즈 모델로 그래서 어플로 해야됩니다 바이올린 약간 이렇게 귀여워 아니, 아니, 이렇게 아이, 진짜 말을 못 참 못 알아, 정말 아기야 괜찮아, 이거 끝나고, 아이고 끝나고 아이고 끝나고, 아이고 끝나고 이거 끝나고, 이거 끝나고, 내가 신선해줄게, 아기야 아기야, 그거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깜짝이야 만지어, 아기야 막히시네 둘, 셋 어, 좋아 봐봐 연락해야 돼 좋아, 딱 좋아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하네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하네 그때,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었는데 생각 없이 살고 싶어 지금도 생각 없지만 이렇게 찍어보니까, 우리 되게 좀 순수했던 시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순수해 순수한 애가 매입밤 추먹었냐 난 너무 좋았어 나는 왜냐면, 오늘 내 새로운 재능을 하게 됐거든 키즈 모델 나이 서른에 찾은 키즈 모델 할 수 있지 않을까? 할 수 있지 이 어플만 있으면 당연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걔가 꿈이 연예인이래 근데 연예인이었는데 나중에 가수돼서 나 찾는다 했거든 근데 왜 서실게 없어 근데 얼굴이 빨개지냐? 어? 아니 그때 기억나? 이름도 기억나 조용해진 말하지마